그래도 고맙지 않아? 내가 가짜 딸이라는 것만 안 했잖아! 미쳤어! 너 때문에 다 망쳤어 너 때문에 우리 모두 다 진창에 빠졌다고! 이게 누구한테 뒤집어 씌워! 니네 아빠한테 어디 가짜 딸까지 한번 밝혀봐! 그럼 너도 끝이야! 그래! 끝장을 보자! 봐! 야! 야! 뭔 말 할 듯 놔! 네가 될 것 같아! 야! 넘어지면서 가벼운 의진탕이 온 것 같아요 경과 보고 내일쯤이면 트아리도 될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설아빠 왜 여기 누워있어? 대체 언제까지 이럴 건데? 왜 이렇게 날 힘들게 하는데? 하아 어떻게 됐어? 아버님이 어디까지 하신 거야? 다 알아버렸어 다 끝났다고 당신이 강재욱이 아니라 한지석이라는 걸 다 알아버렸다고 하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감사합니다.